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에 잘 가지 않았던 미술관 가느라 꾸몄던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먼저 쿠션 에쥬와 셀렌의 세틀다운 쿠션입니다 케이스가 진짜 미쳤죠 특히 보라색 좋아하는 저는 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쿠션 감성 와우 케이스 색감 무슨 일이야 퍼프는 물방울 모양이어서 눈 밑이나 코 옆부분 구석구석 바르기 좋더라고요 태어난 여드름이 있습니다 이 자식들 푹 쿠션이 처음에 촉촉하게 올라가면서 진짜 가벼운 타입이에요 구석구석 바르기 편해요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쿠션이에요 얼굴 유분을 딱 잡아줘서 피부가 정돈되는 그런 느낌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여드름 자식을 커버해줄게요 이번 여름 쿠션은 너로 정했다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썹도 빠르게 그려줄게요 저는 마무리로 눈썹결을 정리해줘요 눈썹도 나이 먹었나봐요 미술관 느낌 나는 색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저는 베이스를 넓게 깔아주는 편이에요 쫙 깔아줍니다 언더도 쫙 깔아줍니다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 뒷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해줘야 눈이 똥글똥글한 느낌 눈매를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언더도 과감하게 넣어줄게요 요새 언더의 3분의 1 지점까지 라인 그려주는 거에 빠졌어요 오늘 미술관 포인트 바로 아이라인 붓으로 더 길게 빼줄게요 와우 너무 마음에 들어 속눈썹 언더도 한 땀 한 땀 만든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초점 마 블러셔는 요새 푹 빠진 3CE 벨벨 리퀴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바르기 간편해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색감 진짜 예쁘죠 립은 간단하게만 톡톡톡 음파음파해주면 끝 옷을 바꿔올게요 머리카락이 방해를 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미술관 갔을 때 했던 메이크업 완성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어쩔 수 없이 갔던 기억밖에 없어서 뭔가 진짜 들뜬 마음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따가 돼 아 아 뼈 5 5 5 감사합니다.